중간고사 대비 동아 이병민 교과서 중학교 2학년 내신 콘서트라는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의사소통과 본문학습을 하겠는데 먼저 1과의 의사소통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과의 의사소통 페이지는 어디냐 하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과의 의사소통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선생님이 기록하는 대부분의 멘트들이라든지 글자들을 책에 그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1과의 의사소통의 주된 텐바는 첫 번째 인사하기 오랜만이야 이렇게 하는 인사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얼마나 자주 오라고 하는 빈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하기로 되돌아와서 Long time no see 무슨 말이에요? 오랜만이야 오랫동안 못 만났다 이 말이죠 It's been a long time 진짜 오랜만이지 Since I saw you last 라고 하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라는 거죠 It's been a long time 할 때 여기 어퍼스트로피가 추가된 어퍼스트로피가 의미하는 말이 뭐냐면 It has been long time 이라는 거죠 자 has pp 이거는 현재 완료잖아요 여러분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긴 시간이 걸렸다 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It은 뭐예요? 비인칭 주어 이시죠?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거 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Since는 뭐뭐 이래로 라고 하는 접속사죠 I saw last 내가 당신을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만났었던 그 시점 이래로 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현재 완료 그 이제 그 구문에 아주 적합한 신습 문장인데 이 문장 이하가 생략이 되어 있다 그냥 It's been a long time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ong time knows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라는 의미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요 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다소 어떤 표현이라고요? 비격식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격식을 차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비타소 비격식적인 표현이에요 어른을 만나서라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건 조금 어색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long time knows이 와 의미가 다른 표현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공부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long time knows이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을 이제 long time knows 대신 쓸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It's been a long time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그 문장이죠 자 두 번째는 I haven't seen you for a while 자 얼마간 얼마 동안 for a while 얼마 동안 I haven't seen you 너를 만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오랜만이네 이 소리죠 자 세 번째 또 읽어볼까요 I haven't seen you for ages 자 age라는 것은 나이 또는 시대를 말하는 건데 여러 해 동안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I haven't seen you 너를 못 만났어 결국 2번과 3번은 이 부분만 조금 달라지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라고요? 오랜만이야 라는 말이죠 오랜만이야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부로 물어볼게요 예 안부로 물어보는 표현이 있군요 자 안부는 너 잘 지냈니? 라는 건데 잘 지냈니?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어떤 거로 배웠어요 How are you? 또는 How's it going? 또는 How are you doing?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안부표현과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배우는 안부표현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죠? 시제가 다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공부들은 모두 그죠? 현재 시제를 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할 거는 보세요 Have been 이라고 하는 뭐예요?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의미는 같지만 시제가 다름으로 더 고급된, 수전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 어떻게 지냈니? How are you been? 너 어땠니?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잘 지냈니? 너 잘 지내왔니? 그러니까 자 묻는 사람이 현재 완료로 대답했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도 잘 지내왔어 이렇게 현재 완료로 대답을 해야지 맞지 않고가 되겠죠 I've been busy with my work 아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빴다네요 잘 지내왔다라는 말이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왔어 라고 자 뭐라고? 현재 완료로 질문하면 현재 완료로 대답을 하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하기와 안도 묻기에 대하여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문제 보이세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라 그랬는데 자 1번 보세요 Oh Jane Jane 안녕 Yes Jane 안녕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잘 지냈니?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야? 라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제가 그랬더니 비가 하는 말입니다 It's been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니? 그렇죠 자 우리과에서는 이 블랭크에 들어가는 이 말과 블랭크 대신에 블랭크의 long time no?를 대신할 수 있는 이 말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how have you been?이라고 하는 안부로 물어보는 이 대화 전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여러분 1번은 무슨 말이에요? Where have you been? 너 어디에 있었니? 너 어디에 있었니? 자 이건 오레마니아라는 의미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3번에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니? 아 이거는 너 얼굴이 굉장히 창백한데 무슨 일이니? 뭐 이런 구체적인 사건을 물어보니까 안부라고 말하기엔 참 그렇다 그렇죠? 안부는 인사에 속하는 거잖아요 4번에 Where do you go? 너 어디에 가니? 너 어디에 가는 거야? 이것도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안부가 아닙니다 5번에 How are you doing? 자 이거는 안부로 물어보는 표현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는 아우 제인아 오랜만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래 오랜만이지 라고 화답을 받는 거지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5번은 안부로 물어보는 표현은 맞지만 오랜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 블랭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지 않은 말을 골라보라 그랬는데 Hi there 안녕 It's been a long time 오랜만이지 How have you been? 자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안부로 물어보면서 잘 지냈니? 잘 지내왔니? 그랬죠? 잘 지내왔니? 라고 하는 안부에 대하여 1번 Not bad 나쁘지 않아 2번 So so 그저 그래 3번 I've been great 오 잘 지내왔어 또 5번 Wonderful Thanks 아우 멋진게 잘 지내고 있지 I have been wonderful I have been wonderful time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또는 I have been wonderful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좀 줄여가지고 wonderful 말하는 거죠 Thanks 고마워 5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4번이네요 4번은 I've been gone to America 나는 나는 미국에 갔어 나는 미국에 갔어 자 니가 어디에 갔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냥 근황이 없더니 좋니 나쁘니 없더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나 미국에 떠났어 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뚱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사소통의 세 번째 주된 주제가 되는 빈도 문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빈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빈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 어떻게 매일 하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하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하니? 이렇게 횟수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는 어떻게 물어요? how often? 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의문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how often? 얼마나 자주 do you go to library? 너는 도서관에 가니? 그랬더니 말 I go to the library three times a week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three times는 3회라는 말이고 a week는 일주일 당이라는 의미로 여기서의 어는 여러분 per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뭐뭐 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당 하면 a week고 하루 당 그러니까 하루에 하면 a day가 되겠고 한 달에 하면 a month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횟수를 말하는 횟수사를 몇 번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1회를 나타내는 단어는 뭐예요? once 한 번이란 말이고 자 2회는 뭐예요? 2회는 twice 해도 되고 two times 해도 상관은 없지만 주로 우리가 twice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회부터는 free times 물론 여기 나와 있는 free를 철자 그대로 써도 되지만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 노출 고정을 하는 중이라 눈이 좀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뭔가 잘 안 보인다고 판단된다 봐요 카메라가 자 그래서 다시 보이시죠? 이렇게 3로 쓸 수도 있지만 선생님처럼 숫자 3을 써도 상관없어요 또 4회라면은 four times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타임 뒤에 S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나는 뭐 일주일에 세 번가 그러면 three times a week 한 달에 한 번가 그러면 once a month 하루에 네 번가 이러면 four times a day 이런 식으로 맞춰서 여러 번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how often 대신에는 어떤 말 쓸 수 있을까요? 네모 한번 쳐볼까요?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얼마나 몇 번이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들 횟수를 나타내는 거 once, twice 숫자 풀어서 times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주기를 나타내는 표현 week는 한 주에 month는 한 달에 2년에 1년에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라고요? 말해볼까요? once a week 한 달에 두 번 말해볼까요? twice a month 1년에 다섯 번은 뭐라고 할까요? 밑줄 그으면서 말해볼까요? five times a yea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구체적으로 횟수나 주기를 말하셔도 되지만 그치만 우리가 빈도를 표현하는 부사 즉슨 빈도 부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100% 일어나는 일이라면 뭘 써요? 뭐 써요? always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80%쯤 발생하는 일이라면 usually 보통 대개라는 말을 쓰고 60%쯤 일어나는 일이라면 often 자주를 쓰면 되고 한 40% 내지 50% 나오는 거라면 times 가끔을 쓰면 되고 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rarely나 hardly 뭐 일어난 가능성이 뭐 0.0001% 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rarely나 hardly를 쓰고 그런 일이 절대로 0% 0% 일어난다면 never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빈도 부사를 이용할 줄 아셔야 되겠고 자 밑에 내려가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산책을 얼마나 자주 하니?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겠죠? 산책을 얼마나 자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번에 how often이 답이 되겠죠 그럼 how long은 뭐예요? 이 how long은 기간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자나 연필의 길이 같은 짧은 길이를 물어볼 때 그때 how long을 쓸 수가 있죠 주로 기간입니다 how often은 뭐예요? 얼마나 멀리 그러니까 거리를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됐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4번에 밑줄 친 우리말을 영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바로 영적 들어갈까요?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뭐예요? 한 번이니까 once 그렇죠? 일주일 당기니까 a week once a week 하시면 돼요 자 전제 센텐츠 한번 말해볼까요? I practice the piano once a week 나는 일주일에 한번 피아노를 연주한대요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보실 페이지는 14페이지 자 오더 다이어로그 교과서 필수 대화분들을 선생님이랑 공부할 건데요 네 선생님이